몽골과 고려가 처음에 했던 저 형제의 맹약이 조공책봉이냐 아니면 진짜 형제로서 친하게 지내자고 한 거냐 근데요 분명한 건 몽골에게 형제의 맹약은 머리를 숙인 겁니다 우리는 고려사를 공부할 때 여몽항쟁 고려의 여자에다가 몽골에 몽자 붙여가지고 이제 여몽항쟁이라고 하는 건데 고려가 몽골에 대항하면서 싸운 전쟁이다 이 말이야 근데요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긴데 이거 여러분들도 요새 한국사에서 배우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려가 몽골이랑 초반에 잘 지냈대요 몽골이 고려 바로 위에 있던 여진족의 금나라를 개박살내죠 이때 금나라에도 복속을 한 거란족도 있었고 금나라랑 사이가 안 좋은 거란족도 떠돌이 생활하는 거란족도 있었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야 몽골이 내려오니까 이제 몽골 눈치를 봐야 되는 거야 거란이 그래서 거란 대이동을 해요 옛날에 흉노족을 피해서 게르만족들이 로마로 내려와서 설어마가 개박살나죠 고런 느낌인 거요 그래서 거란이 내려와요 일로 계속 내려와 몽골 제국 피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고려가 몽골이랑 싸우기 전에 거란이랑 먼저 싸워 몽골 피해서 내려온 거란들하고 거란 생각은 그랬겠지 우리 오갈 데 없으니까 빨리 고려로라도 가서 고려를 개박살내고 저 고려에 우리가 털을 잡고 우리가 살자 이 생각을 하고 거란은 내려왔겠죠 그래서 몽골이 쳐들어 내려오기 전에 먼저 고려는 거란과 싸웠다 이때 고려가 몽골이랑 수교도 하고 외교관계도 맺고 이러면서 거란을 조져요 몽골과 고려가 같이 힘을 합해서 거란을 조진 다음에 공식적으로 몽골이랑 고려가 수교도 하고 서로 외교관계도 맺고 그러면서 당시에 형제의 맹약을 맺습니다 형제의 맹약 이게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몽골과 고려가 처음에 했던 저 형제의 맹약이 조공책봉이냐 아니면 진짜 형제로서 친하게 지내자고 한 거냐 근데요 분명한 건 몽골에게 형제의 맹약은 머리를 숙인 겁니다 여기서 논쟁은 끝난 거예요 사실 맺자고 하는 애가 저거를 저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 아니다 백날 그거 떠든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근데 고려는 당시에 이 형제의 맹약을 한 거를 어떤 느낌으로 봤냐면 고려는 그냥 그 예전에 했던 조공책봉 같은 거겠지라고 착각하고 있던 거예요 고려 혼자 그 착각해가지고 나중 가서 이제 여몽왕쟁이 벌어지는 건데 생각하기 달랐던 거야 고려가 당시에 저 형제의 맹약을 맺은 다음에 몽골에 매년 공무를 제공하게 되어 있었대요 근데 이게 좀 방식이 달랐대요 옛날에 중국 대륙 국가들은 고려가 알아서 성심성의껏 요정도 아유 저희가 이번에 힘들어서 요정도 드립니다 하고 전달하는 거였다면 몽골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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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수 맞춰 가져오 셈이에요 너네가 찢어지게 가난하던 말도 알 바 아니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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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수 맞춰 가져오 셈 몽골의 마인드는 그런 거야 여기 우리가 먹었잖아 이제 우리 땅임 너네도 우리 땅이고 우리가 너네 거 뺏어가지고 전쟁에 쓰는 거 당연한 거임 갖고 오 셈 몽골이 고려에 군대 끌고 쳐들어온 게 1231년부터예요 지금 방금 전까지 몽골이 이거 가져와라 형제 맹약 맺은 거는 이거 이전의 얘기야 이미 몽골이 고려에 쳐들어오기 전부터 형제 맹약을 했고 고려는 곡물을 바치다가 가랭이가 찢어질 지경이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몽골이 나중 가서 1231년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존나 이제 몽골도 답답한 거야 얘네들은 우리가 먹었는데 뭐 달라고 하면 제대로 주지를 않냐 얘네는 뭐하는 애들이야 얘네 아니 얘네 우리가 먹었으면 끝난 건데 왜 자꾸 뭐 말을 안 듣지 얘네 1231년에 쳐들어오기 전에 1221년에 본격적으로 쳐들어오기 전에 우선 1221년에 몽골이 수달가죽 만장 많이도 달라고 한다 무명 3000필 종이 10만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요 당시면 종이가 되게 비싸죠 귀했어요 그리고 몽골이 이제 고려의 서북지역에 다루가치라는 걸 둡니다 그 몽골이 고려에만한 게 아니죠 저 다루가치라는 게 여러 군데에 있었는데 그 다루가치라는 게 몽골이 이제 점령한 지역 속주 점령지를 다스리는 몽골의 관직이에요 그래서 당시 고려의 서북쪽에다가 저 다루가치를 72명을 둡니다 고려의 서북쪽에다가 그래서 저 72명이 이제 뭘 하냐면 자기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신하들 시켜가지고 공물을 지금 제대로 가져오는지 얘네가 구라를 치는 건 아닌지 바치라고 한 거 제때제때 잘 바치고 있는지 병사 같은 거라든가 공물로 공녀 같은 거 바치라고 하는 거 제대로 바치고 있는지 호구조사하고 지방행정 고려의 행정에도 직접 간섭하고 직접 간섭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간섭 이런 거를 다루가치 72명을 둬가지고 고려에 실제로 이미 여몽왕쟁을 하기 전부터 이 짓을 해요 몽골이 고려는 처음 보는 조공책봉인 거야 고려 입장에서 아니 그전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냥 중국 대륙을 먹고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가 아유 조공 바칩니다 그러면 이제 너네 같은 오랑캐들이 나 천자를 알아보니 참 보기 좋다 내가 하사품을 주겠다 전국민아 봐라 저 오랑캐 국가들한테 내가 바치는 하사품들이다 하면서 하사품 행렬 존나 개쩌는 거 막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 보내주면 10배로 받고 그랬던 거예요 그 언론플레이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조공책봉을 했던 건데 여긴 그게 아닌 거야 내놔라 이거야 지들이 레알 필요한 만큼 사람이고 뭐고 다 내놔라 이거야 지금 몽골은 고려는 이러한 조공책봉 형식에 당황한 거야 그래서 고려가 현실적으로 형편이 현재 고려가 어려우니 상국께서 이 모자란 하국을 이해해달라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이후에 1225년에 공무를 요구하러 왔던 몽골의 사신이 돌아오는 길의 압록강 주변에서 죽어요 누가 죽였는지 몰라 고려에서는 당시에 공식적으로 도적대가 그냥 걔네가 죽인 거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는데 몽골은 이 개쌉들 고려 이거 이거 안 될 쌉들이네 이거? 하고서 고려랑 국교를 단절하고 본격적으로 여몽왕쟁이 시작됩니다 여몽왕쟁이 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자 어제는 뭐 몰라요 지금까지 아무도 몰라 도대체 저 여몽왕쟁의 계기가 됐던 그 몽골 사신이 도대체 어떤 쌉을 죽여가지고 시발 쳐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시브레 만약에 고려의 애국시민이 하하하하하하하하 만약에 고려의 애국시민이 자칭 존나 애국심에 그 뽕 맞아가지고 죽였다 그 새끼 진짜 3대를 멸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발 반응가는데 뭐하러 그걸 또 죽여가지고 시발 여몽왕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피곤하게 어? 자 이제 농담이고요 자 어찌 됐든 누가 죽인지 몰라요 그 누가 죽인지 모를 몽골 사신이 죽은 그 사건을 계기로 그걸 트집 잡아서 몽골이 고려로 쳐들어옵니다 1차 침입하자마자 바로 이 얘기에요 어 어 1차로 왔어 우리 일단은 어 많이 뒤졌는 니네 어 많이 털리니까 힘들지 어 빨리 내놔 그니까 수달가죽 1만장 말 2만마리 개만마리 그리고 100만명분의 옷 와 100만명분의 옷? 그냥 나라를 내놓으란 얘기죠 사실 고려가 그 당시에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닌데 저거 말을 2만마리 내놓으란 얘기는 진짜 고려에 있는 모든 말을 주사다가 달란 얘기야 나라로 안 본단 얘기죠 사실 1차 침입하자마자 저거부터 얘기에요 일단은 저거 다 내놔라 그래서 고려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아 이거 어떻게 또 이거 다 드립니까 좀 선 넘네요 아유 선생님 좀 저희가 일단 성의껏 이거 성의껏이 안 통하는 나라인데 저기 성의껏 금덩어리들 은덩어리들 그 명주로 된 어떤 그 곡물들을 받쳐요 어 일단 일단 성의껏 받쳐 일단 받쳐 봤어 받치자마자 몽골이 이 새X들이 미쳤나 말을 못 알아들어? 수달 1만장 만 2만마리 개 1만마리 100만명분의 옷을 가져오라니까 무슨 쓰잘데기 없는 금덩어리 은덩어리 명주로 된 곡물을 받쳐 이 새X야 말해가지고 와 몽골이 이제 그러는 거야 전쟁할 때 금, 은 이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 전쟁하는 입장에선 병사들이 입어야 될 옷이 필요했던 거죠 지금 고려에만 깨작깨작 하는 게 아니야 몽골은 지금 전선이 여기가 아니여 여기지 유럽으로 가야 돼 유럽으로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얘네가 뭘 안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몽골은 그냥 이거야 몽골 입장에서는 야 니네 관심도 없어 빨리 그거 내놔 빨리 유럽 가야 돼 왜 안 내놓고 금이랑 은을 주고 있어 이 새X야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꾸 지금 옛날 생각하는 거야 고려가 자꾸 지금 옛날에 당나라나 송나라는 그냥 요정도 주면은 아 또 이제 천자의 나라를 알아봤구나 그래 하사품 주겠네 이랬는데 오늘 이 새X들 레알이네 이런 거지 몽골은 진짜 너네가 형제 맹약도 맺었었고 항복했으니까 그냥 가진 거 다 내놔라 우리 필요하니까 전쟁할 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몽골은 몽골은 고려를 식민지 아니면은 레알 몽골 영토로 인식하는 게 굉장히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때까진 그랬다는 거예요 고려 혼자 그놈의 동아시아만의 특수한 외교 상태 외교질서인 줄 알았던 겁니다 고려 혼자 주구장창 한국사 얘기하면서 나한테 트집 잡고 간다이오한테 항상 태클 거는 게 동아시아만의 특수한 외교질서 어 그 얘기 개털 없었어요 이때 고려 혼자 그렇게 생각하던 거예요 몽골은 그런 거 알지도 못했어 잘 관심도 없어 고향반들 나중 가서 1261년에 이제 여몽황증 끝나고죠 그때는 몽골이 어느 수준이었냐면 나중 가서 이제 고려를 완전히 이제 몽골이 아예 집어 삼키잖아요 그때 가서 고려한테 그랬대 몽골에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근데 고려 니네 군 통수권자 내가 예전에 들었는데 대망리지인가 망리지인가 그거 아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랬대요 1261년에 모르는 거야 고구려 때의 망리지를 고려시대에 와서 물어봤어 얘네가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무슨 동아시아만의 특수한 외교관계여 하하하하 그런 사람들한테 조공책봉과 사대주의의 예를 성의껏 그냥 이거 올리면 되겠지 하던 게 고려였던 거요 고려도 몽골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했던 거죠 자 결국에는 여몽황증이 본격적으로 쭉쭉쭉쭉쭉 몽골이 계속해서 내려오죠 고려왕이 강화도까지 튑니다 그쵸? 결국에는 고려가 완벽하게 항복을 하죠 이후에는 고려왕들을 몽골이 진짜 지들 마음대로 왕 선택하고 폐위하고 다 해요 조선시대 때 명나라 청나라 때처럼 이번에 새로운 왕 여기 우리가 초이스 해놨습니다 괜찮겠죠? 하면은 어 괜찮겠네 조공책봉할게 책봉사 보낼게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 야 맘에 안 들다 폐위 시키고 얘 해라 진짜 요 정도야 몽골은 그 정도로 했었어요 몽골이 아주 위력이 강력해가지고 엄청난 지배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야 몽골이 고려에 대해서 원간섭규란 단어를 어디 들먹이고 있느냐 이 말이야 지금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그리고 나서는 동령부 그리고 쌍성총관부 그리고 말 때문에 탐나총관부를 세웁니다 탐나총관부 이렇게 몽골이 고려에 직접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 그런 기관들을 세운 거죠 그리고 모든 고려의 왕들을 몽골이 먹었을 때부터 모든 고려의 왕들을 몽골 황실과 혼인을 시킵니다 왜? 개길까봐 손자가 왕에 대한 복수를 하려면 복수할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어? 우리 할머니도 몽골사람 우리 엄마도 몽골사람 내 와이프도 몽골사람 나는 고려왕으로서 몽골에 안 개길 거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몽골여자랑 결혼을 일부러 시킨 거예요 위기질서 확립을 한 거죠 절대로 못 개기게 하려고 고려왕들 이름이 그래서 충자가 많아요 지금 보면은 원종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충해 충목왕 충정왕까지 저게 충성할 충자거든요 어? 몽골에 충성하라는 의미에서 충자를 다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충해왕 충목왕 충정왕까지 저게 충성할 충자거든요 어? 몽골에 충성하라는 의미에서 충자를 다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고려왕실이랑 민간에도 이제 몽골식 변발을 하게 만들고 몽골식 옷도 입게 만들고 매년 공려를 처바치라고 연병을 합니다 공려 공려가 뭐냐면 고려여자를 바치라는 얘기예요 고려왕실의 그 왕이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고 어? 여러가지 이제 그렇게 하려면 몽골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라에 시켜요 어? 지금 일단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결혼 금지시키고 시집 안간 여자애들 다 끌고 와라 그래서 몇 천명을 다 이제 데리고 몽골로 갑니다 응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응방 그 매 매 관리하는 데 있어 매 이거 죄송한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고려응방이라고 해서 뭐 무형문화재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려응방 안타깝지만 그 무형문화재분들이라던가 그 고려응방이란 무형문화재를 사랑하는 분들께는 죄송한 말이긴 한데 그래도 있는 얘기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한국사에서는 저 응방이라는 기관을 고려와 조선 때부터 마치 매사냥을 하려고 일부러 만들어놓은 부서인데 몽골이 고려의 매를 너무나 좋아해서 이 응방의 매를 가져가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지금 잘못된 내용입니다 응방은 몽골이 만들으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매 가져와 매 송골매 잡아와 그래서 매를 고려 국민들이 잡아다가 응방에 바쳐요 그러기 위해서 응방을 만든 거예요 고려는 굉장히 이상하게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튼 그렇게 몽골이 고려한테 매 가져오라고 해서 고려 정부가 백성들한테 공식적으로 매 잡아오라고 시켜요 옛날에 그 60년대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들 쥐꼬리 몇 개씩 가져오라고 막 학교에서 시키고 그랬잖아 그런 느낌이야 이게 매 산채로 잡아오라고 매를 어떻게 산채로 잡아 근데 나 그것도 진짜 아무튼 그렇게 매를 가져오라고 하고 몽골이 고려를 개박살 낼 때 이쯤이면은 언제냐면은 이미 몽골 제국이 키에프루스 러시아의 옛날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 아빠스 왕조 이슬람 왕조 거기까지 개박살 내고 있을 때였어요 몽골이 이때쯤이면 징기스칸 죽은 지도 한참 됐고 징기스칸의 막내 아들의 아들 징기스칸의 막내 아들의 아들이니까 징기스칸의 손자죠 몽케칸 몽케 몽케칸 이 양반이 칸이었을 때예요 몽케칸 이 양반도 전쟁하다가 죽어요 남송 조지다가 몽케칸이 남송을 조지고 있었다 송나라를 조지고 있었다는 거는 이미 금나라고 서하고 다 나가리 됐을 때예요 그리고 송나라를 조지다가 죽어요 몽케칸이 그리고 몽케칸의 동생 쿠빌라이칸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